자 그러면 속도를 내고 있는 여의 공천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수도권 등 16곳의 공천이 발표가 되고 있고 발표를 하겠다. 그간 이제 기대와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기대에 좀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번에 사실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가 몇 개가 있죠. 특히 바로 이 OBS가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인천개양을, 이거는 이재명과 원희룡이 붙는 아마 최대 관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여기 출마를 할지 혹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생정당인 대표를 물려주고 위생정당인 비례대표로까지도 모른다. 설마 뭐 그런 꾀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양을 외에도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받는 빅매치들이 아주 질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양산의뢰, 김태호, 김두관 두 경남지사가 붙는 전 경남지사가 붙는 그리고 두 대통령 예비후보들입니다. 사실은 두 사람 다 대권의 큰 꿈을 갖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붙는 빅매치, 또 이제 서울에 지금 경위에 어떻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수실장이 어디로 갈 거냐. 지금 미화 상태예요. 미화 상태. 본인은 중성동 갑을 내달라, 재고를 하라, 끝까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마 왕신리에게 가서 선거 유서를 했을 겁니다. 나도 오늘 추운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머리에 좀 아플 겁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그 자리를 물려준 사람이 홍익표 원내대표잖아요. 홍익표가 거기에 있다가 내가 나에게 선거구로 물려준 임종석 비수실장이 온다고 하니까 내가 거꾸로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는 스쳐홀로 갔단 말이에요. 이른바 서울란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엄치는 험지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신 거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물려준다고 하면서 다시 서초 올라갔는데 막상 지금 국회는 전현위를 제작공천을 해버렸잖아요. 이러니까 홍익표도 이재명과 대립을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대립을 하는 관계가 돼서 공천파동이 이제는 문자가 당 분열로 가는 그런 단추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서울 마포갑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마포갑이 또 그렇죠. 마포갑에.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인물이 맞받지 않습니다. 노웅내는 지금 단식 투쟁 중이고. 마포갑에 지금 국민의힘의 조준군과 맞붙는 사람들. 민주당 이지은 전 총경. 그다음에 장혜영 의원까지 가설을 해서. 장혜영 의원이 사실은 마포지. 제가 마포지 기사는 게 잘 압니다. 마포갑을 불문하고 늘 플랜카드를 붙이면서 오랫동안 나름대로 공을 들여왔어요. 그런데 장혜영 의원이 아마 당선을 목표로 저렇게 열심히 뛰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가령 녹색 정의당의 지지도가 지금 2%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장혜영 의원이 당선을 목표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지은 전 총정을 또 제작공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웅내를 빼고 이지은 총정. 그것도 여성 총정을 제작공신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기에는 마포갑은 이미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하는 관측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회의원들 이용호 의원까지 다 몰려갔다. 이용호 의원은 서대문 가보러 가고. 그리고 결국 영입이 됐던 제1호 영입인사잖아요. 조중훈 의원이 결국은 마포갑에 남았는데.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번에 주기 위해서 경선에서 낙말을 한 신조 의원은, 전 의원은 사실 좀 아까운 인재예요. 이 신조를 또 얘도록 재배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배치를 해서 다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